안녕하세요. 쌤 제작 봉규고요. 제가 쌤 수업에서 되게 좋았던 게 항상 수업 끝나고 데드라인이라는 소스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. 수학을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로 시간을 안 내고 쌤이 계속 데드라인 찍혀고 하시니까 제가 그 강박감 때문에 수학을 안 놓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쌤이 저를 담임을 맡으셨잖아요. 공부해라 아니면 지치지 마라 아니면 명언 같은 걸 해주시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부여를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치지 않고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